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ec2인스턴스 그리고 여기에 파이 수신자를 탑재했죠. 그리고 파이 수신자는 추가된 파일을 encodeq에다가 추가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로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건데요. 이 독립된 서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대의 서버가 있었는데 이제 또 한 대의 서버를 추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할 때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다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AWS에는 AMI라고 하는 이미지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환경을 그대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파이 수신자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ec2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를 보면 리시버가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 서버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여했어요.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에서 create image 한 다음에 sqs라고 하고 yes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저는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 sqs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만들어졌고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q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이번에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spot request를 클릭해서 저렴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0.007로 하고 여기 인스턴스 타입은 마이크로인 걸 확인하고요.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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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까지 가서 submit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spot request에 일단 오픈된 상태로 대기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active가 되면서 인스턴스에 우리가 지금 요청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인스턴스가 새로 런닝 상태가 됐죠. 이게 바로 인코딩을 수행할 인스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encoder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이 encoder로 이제 shell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 encoder encoder를 우리가 구축하기 전에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거라고 되어 있죠. php가 이미지를 핸들링할 때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거나 하는 제어 작업을 할 때 보통 gd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gd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php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명령을 통해서 gd라이브러리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이걸 copy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로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위에 제가 보니까 리로드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encoder.php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copy해서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일단 copy를 하고 내용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d 받다따따 디렉토리로 가고요. 여기서 vi encoder.php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코드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팅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key와 secret 값 그리고 버킷의 버킷의 값 그리고 encoding q의 값과 email q의 값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sqs-client를 만들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이고 s3-client를 만드는 것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즉 sqs와 s3-client를 제어하겠다 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문이 등장하는데요. y문은 반복문이죠. 그리고 반복문의 반복 조건에 true라고 하게 되면 이 y문은 무한이 반복되는 무한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반복은 조심해야 되죠. 어떤 컴퓨터의 자원을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slip1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함수에 인자값으로 1을 줬습니다. slip이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값으로 들어온 값만큼 명령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값이 1이라고 하면 이 slip은 1초 동안 이 명령을 이 인터프리터가 명령을 해석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1초 동안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1초 간격으로 이 sqs의 q에 접속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 1초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면 계산기 1분이 60초죠. 그리고 60초가 60번 모이면 1시간이 되죠.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를 곱하면 1,100,000, 8만 6,400번의 커넥션을 서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sqs에 대한 설명문을 보게 되면 sqs, sql, sqs 서비스에 대해서 신규 고객이건 기존 고객이건 모두에게 이 100만건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쿼터를 제공을 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우리가 1초에 한번씩 서버에 커넥션을 한다면 하루에 8만 6,400번의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죠. 그러면 8만 6,400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커넥션이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1,100,000, 10만 100만 259만 2천번의 커넥션이 서버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AWS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쿼터인 100만을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과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서버와 커넥션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250만 건의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30% 정도의 커넥션은 빠지게 되겠죠. 200만 건 정도가 커넥션이 될 건데 어쨌든 만약에 200만 건이라고 하면 200만 더 100만 무료 100만을 빼면 100만 만큼의 커넥션이 유로로 과금이 되는 건데요. 그럼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SQS 요청 100만 건당 0.5 US달러 이기 때문에 0.5 달러면 얼마죠? 500원이죠. 한율이 1000원을 쳤을 때는. 그러면 100만 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500원 정도의 비용이 수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첨하기에는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가장 AWS에 커플링되는 종속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QS 또는 DynamoDB 또는 Elasticsearch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인효과를 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리긴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저렴한 건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종속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줄로 한 번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행에는 뭐냐면 SQS 클라이언트 리시브 메세지 이건 뭐냐면 SQS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우리의 Q 있죠. QURL에 해당되는 이 Q. 우리 현재 Q는 인코딩이라는 Q죠. 그 인코딩이라는 Q에 리시브 메세지라는 메소드로 접속을 해서 새로운 메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졸트라는 변수에 담었고 리졸트라는 변수는 getPath라는 메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getPath에서 messages 라고 하는 인자를 주게 되면 SQS가 리턴해주는 데이터 안에 이 messages 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RESTPLAN API의 스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잘 이해가 안가시면 그냥 요거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 명령을 통해서 가져온 그 결과 결과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카운트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0이다. 즉 가져온 결과가 없다. 다시 말해서 Q에 대기 중인 메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echo 그리고 점을 화면에 출력하는 걸 통해 점을 출력하고 continue continue 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명령들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위쪽에 있는 슬립에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버에 접속했을 때 이 대기열에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메세지가 있다면 여기 있는 카운터의 결과는 0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밑에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있는 for each라고 하는 것은 for each의 앞쪽에 나와 있는 messages 즉 get pass의 결과로 가져온 그 값에 값에 원소 값이 원소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for each문에 의해서 원소의 값만큼 이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데 그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 as 뒤에 따라오는 dollar message 라고 하는 변수에는 순차적으로 원소의 값이 이 안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 원소는 배열인데요. 그 배열에는 body라고 하는 이 원소가 들어가 있고 또 recif 또 recit handle 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원소를 message body와 recit handle 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은 거죠. 자 message body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메세지 body에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recit handle 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 메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삭제 작업을 할 때 이 recit handle 에 담겨있는 문자열을 식별자로 해서 이 메세지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echo 라고 하는게 출력이 되면서 현재 메세지 내용이 출력되고 스타드 인코딩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메세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3 클라이언트로 get 오브젝트를 하게 되는데 버킷과 message body 를 전달하는데 여기 전달하는 message body의 값은 뭐죠? 바로 이 앞에 있는 message body의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고 그 값은 네 리시버가 받은 파일의 이름이 message body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 값으로 하고 그리고 이 즉 이 버킷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message body에 해당되는 파일을 받다 따따의 temp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이 끝나면 다운로드 즉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메세지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ize image 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다다다다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 message body 즉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message body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와서 리사이징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겠다라는 이 클래스를 클래스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 인스턴스를 리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담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라는 변수의 메소드 리사이즈 툴을 해서 그 이미지를 100픽셀 100픽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save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encoded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딩이 끝났으면 자 s3 클라이언트에 put object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버킷에 우리가 사용하는 버킷에 썸 점 그리고 파일명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파일의 이름 앞에는 썸이라고 하는 이 prefix 즉 접두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내용이 그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이 위치하는 공 위치하는 패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put object에 의해서 파일이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send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파일이 저장됐다라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전송을 해야 되죠. 그 이메일을 전송하는 역할은 메일러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메일러에게 그 이를 전달할 때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q에다가 메시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nd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q url이라고 하는 url로 send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 메시지 바디로 이번에는 인코딩 q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코딩 q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일을 인코딩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의 이름만에 우리가 저장을 했지만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메일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어떤 이미지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메일을 수신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우리가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때 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json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json은 우리 수업에 수업 오픈 튜토리얼스로 들어가서요. 오픈 튜토리얼스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보시면 js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jso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json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잠깐 여기서 빠져나오고 php-a라고 해서 interactive share을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a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rray 1, 2, 3 이라고 하는 값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이것은 php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즉 $a라는 변수 안에 배열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sqs에다가 메시지를 저장을 하는 행위 자체는 sqs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로 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일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배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js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echo echo는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json encode 그리고 a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자체가 jso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print underbar r 그리고 어 다시요. enc enc encode가 된 데이터라는 뜻에서 예정 json 엔 이렇게 해서 enc라고 하는 저 안에 json 포맷으로 인코딩된 변환된 문자를 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다시 php에서 배열로 전환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decode. decode 되었다는 뜻이죠. json decode 그리고 enc. 자, 그리고 print under bar r하고 dec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dec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는 배열이 담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배열이고 여기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문자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빠져나가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요. 자, json enc.를 통해서 이 배열을 이렇게 인코딩을 한 겁니다.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포맷에 맞게요. 그리고 이 json이라는 형식은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json, 이 php의 배열을 json으로 인코딩한 다음에 인코딩을 하게 되면 평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럼 그 텍스트를 java로 가져간 다음에 java에서 json decoder에 해당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변형을 하게 되면 java에서 사용하는 배열로 다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php에서 만들어진 배열을 java로도 보낼 수 있고 파이썬으로 보낼 수 있고 또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배열을 또 php로 가져올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json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배열 자체를 php에서 만든 배열 자체를 이 평범한 텍스트로 전환해서 이 sqs의 메시지로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message body 그리고 send message to email q 즉 email q의 메시지를 추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delete message 즉 sqs q에 저장된 메시지를 지운다는 뜻이고요. q urn 하시고 리시팬들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값으로 무엇을 전달했냐면 dollar 리시팬들. 리시팬들이 뭔가 한번 볼까요? 위에서 리시팬들이라는 값은 이 파이수신자가 q를 추가했죠.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인코더가 가져올 때 그 가져온 메시지에 대한 식별자로 리시팬들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식별자를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고 메시지의 속성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코드 상에서는 어디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 리시팬들을 가져온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 값을 담았죠? 바로 그 값을 그 값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delete 메시지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여기에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실행이 돼서 우리가 인코딩이라는 q에 담겨있는 메시지 즉 우리가 작업을 하는 기준이 됐었던 메시지를 삭제하고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얘를 실행시킬 때는 일단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php encoder.php 를 하는데 지금 에러가 나타난 이유는 뭐죠? 자, resizeimg.php라는 파일이 없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resizeimg.php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리사이징 할 때 좀 더 쉽게 리사이징 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카피해서 같은 디렉토리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vi 리사이즈 img.php 자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한번 명령을 실행시켜볼게요.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전에 업로드한 메시지, 업로드한 파일들이 큐에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점이 찍히고 있는 것은 현재 이 encoder.php가 동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동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파일을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encoder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에서 그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파일을 인코딩한 다음에 다시 s3로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자 다시 한번 다른 걸 업로드해 볼까요? 94.jpg, png 파일을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은 자 인코딩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인코더가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체크할 때는 while문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켜줬죠. 그리고 그게 너무 빠르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slip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저 php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이 동작시키고 있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crony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인욕스 계열에서는요. 이 crony라고 하는 것은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 스케줄러는 뭐죠? 어떤 일정한 시간마다 그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crony하는 역할인데요. 보통 이 crony로 정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서 정기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방법입니다. 자 이 crony의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면 우리 OpenTutorials의 서버에 보시면 리눅스 수업이 있습니다. 리눅스 수업을 보시면 crony에 대한 스케줄 관리, crony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코딩 queue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 인코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메시지에 적혀있는 파일을 이미지로 리사이징을 하고 그 결과를 s3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이 끝나면 인코딩 queue에 남아있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 메시지를 삭제하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명령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한 이 메일러가 메일러가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이메일 queue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첫 번째 파일명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수신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죠. 그런데 파일명과 이메일 주소는 두 개의 데이터 독립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텍스트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을 사용했죠. 그리고 php에서 어떤 데이터를 json 포맷에 맞게 쉽게 만들어주는 이 api인 json-encode 라고 하는 api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작시키고 있는 인코더 1이 혼자서는 이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인코더 1을 복제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인코더 2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걔는 알아서 또 인코딩이라고 하는 queue에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복적인 작업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 같은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중복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일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